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재현 회원님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저요? 양지요 네? 양지 양지씨요? 양지하고 하트도 좀 붙여주세요 양지하트요? 알겠습니다 알죠? 2양지하고 사인해주셔야 돼요 양지 양지하고 하트도 하트 배원님 손이 너무 예뻐요 손이요? 손이요 손 귀가 잘 안 들리시나봐요 제가 조금 귀가 어두워서 손이 잃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저한테도 하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하트요? 손가락 하트 아 네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하트로 이렇게 할까요? 더 큰 하트 좋아하시나봐요 배우님의 사랑을 먹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더 큰 하트 원하세요? 잠시만요 뭐 해주실까요? 진짜요? 너무 귀엽다 기분이 좋아지셨어요? 다행입니다 요즘 너무 사는게 힘들었거든요 사는게 힘드셨어요? 그래도 제 하트 받으시고 힘 좀 나셨죠? 아 네네 되게 말이 나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그림을 전공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? 그림 잘 그리세요? 아 소질은 없지만 그리는건 좋아합니다 사인하시는거 보니까 진짜 소질이 없어보이시긴 하네요 아 그래요? 아 아직 안 보여드리는데 아 배우님 죄송해요 제가 배우님한테 실례를 너무 떨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올해 덕담 같은거 써주시면 안 돼요? 아 올해 덕담 알겠습니다 2022년이잖아요 2022년 네 네 호랑이의 해래요 재호 배우님은 띠가 뭐예요? 어 제 띠는 닭띠예요 아 저는 태권도 검은띠예요 아 진짜요? 네 검은띠가 아니에요? 아 너무 부끄러워요 아 진짜 아 물어보지 마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아 알겠습니다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 지금 저한테 바라신거 아니죠? 아 아닙니다 아 네네 네 아 그리고 혹시 감자스프 좋아하세요? 감자스프 네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? 네 다음에 그럼 제가 저 감자스프 잘 끓이거든요 아 진짜요? 다음에 제가 선물로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자스프 예 알겠습니다 왜왜왜요? 별로 안좋아하세요? 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먹어본적이 없는데 구도에 좋아한다고 그랬어요? 감자국이나 어떤 감자전 이런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자옹시미? 아 옹시미도 되게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? 네네 그럼 감자로 이행시 한번만 해주세요 감 자 자 당신한테 뭐야 부끄럽습니다 아 그래도 배우님이 뭐 잘생기셨으니까 주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주신 싸인 받고 올해 열심히 살게요 아, 감사합니다. 저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. 네, 배우님 사랑해요. 네, 다음에 또 봬요. 사랑한다고 해주세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네, 손 키스도 해주세요. 이렇게. 아, 그렇게? 네. 잠시만, 아직 안 뜯었는데. 아, 아직 안 뜯었어요. 아, 정말 드셨네요. 네네, 너무 맛있네요. 간직을 해야 되는데. 아, 네, 먹고 제가 뱃속에 잘 간직할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안녕. 안녕. 네. 감사해요.